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 사랑의 콜센터 56회 방송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뮤지컬 여신 특집입니다. 뮤지컬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컬 여자 가수분들 6명을 모시고 탑6가 노래방 대결을 펼치는 것이 사랑의 콜센터 56회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뮤지컬 여신의 6명은 정선아, 손승연, 그리고 유지, 베다해, 신영숙, 박혜미입니다. 자 이렇게 6명의 뮤지컬 가수가 탑6와 노래방 대결을 펼치는데요. 아 이 뮤지컬 여신의 가창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노래방 대결에서 탑6가 이길지 아니면 이 뮤지컬 여신 6가 이길지 하는 부분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초반부에는 뮤지컬 여신이 노래방 대결에서 승리를 하는데 과연 후반부에서 탑6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탑6의 노래는 대부분 또 뮤지컬과 어울리는 노래를 부르는데 대단합니다. 탑6도 뮤지컬에 나가도 괜찮을 만큼 엄청난 가창력을 보여주는 게 오늘 방송이다. 특히 정동은 엄청납니다. 이명웅도 색다른 맛을 보여줍니다. 감성장인 이명웅이 또 뮤지컬 가수로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송이 오늘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고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서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역대급 캐스팅 천상계 라인업이 등장한다. 이런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MC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정선화가 나옵니다. 카멜레온 같은 그녀다. 라고 하는 자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선화 아십니까? 뮤지컬 여신 6는 아는 뮤지컬 가수도 있고 모르는 가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뮤지컬 가수는 연극계에서는 유명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뮤지컬 가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창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 뮤지컬 여신과 탑6의 노래방 대결의 결과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전에는 거의 뮤지컬 가수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역전시킬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선화 카멜레온입니다. 어떻게 변신할지 변신의 여왕입니다. 정선화가 나오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분입니다. 마법 같은 매력의 손승연 아, 정말 멋진 모습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자, 마법 같은 매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마법 같은 매력을 있다고 자막이 나갔을까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2,000원 가창력이 뛰어난 2,000원이 패배를 직감했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CG가 나가고 있네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음은 유지입니다. 천상의 목소리 기대됩니다.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목소리라는 자막이 나갈까요? 가창력은 뭐 뮤지컬 가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오직 미스터트롯의 탑6가 가능할 것 같은데 노래방 마스터는 과연 어느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을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유지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봄날의 소름주의보 베다해 베다해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뮤지컬 가수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베다해의 모습이고요. 신영숙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 폭발적인 가창력을 갖고 있죠. 신영숙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뮤지컬 여신이 무대를 꾸밉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탑6인데 이 무대에 탑6들이 탑6들이 모두 놀랍니다. 감탄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아시죠? 박혜미 뮤지컬계의 데모입니다. 데모 박혜미도 나오고요. 어떤 가창력을 보여줄지 붐 선생님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가창력에 가창력, 무대 매너, 뮤지컬 가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미스터트롯의 탑6가 아닐까. 여기 보이시죠. 자막 탑6는 이대로 패배할 것인가 전반전에서는 뮤지컬 여신이 뮤지컬 가수들이 많이 승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과연 후반부에 역전이 가능할까 자, 붐 선생님이 뮤지컬은 안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데 탑6가 반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반전을 하는지 역전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자, 뮤지컬 같은 탑6의 반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탑6가 트롯을 중심으로 발라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무대는 사랑의 콜센터 56회 방송에서는 탑6의 뮤지컬 같은 가창력도 보여주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 뮤지컬 같은 노래를 부를까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희재가 열창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동원은 김준수 마스터가 앞으로 있을 뮤지컬에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트롯이면 트롯 뮤지컬이면 뮤지컬 내 마음속 최고 정동원의 멋진 무대도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정동원의 모습 보이시죠?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렇게 미스터 트롯 경연에 나올 때 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정동원의 모습인데 오늘 뮤지컬 노래는 어떻게 소화할지 어떤 무대를 꾸밀지 정말 재미있게 기대가 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뮤지컬 여신들이 놀랍니다. 정동원의 이 무대를 보고 놀랍니다. 자, 이명웅 빠질 수 없죠. 감성의 장인이지만 뮤지컬 노래에서도 또 다른 창법으로 엄청나게 멋진 무대를 꾸민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이명웅의 모습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말하자면 오늘 사랑의 콜센터 56회 방송을 통해서 탑6가 또 뮤지컬계의 신성으로 등극한다는 이야기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뮤지컬 노래를 소화할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명웅의 무대에 뮤지컬 여신들도 박수와 감탄을 보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명웅이 열창하는 오늘 사랑의 콜센터 56회 무대의 장면입니다. 과연 탑6가 뮤지컬 여신에게 역전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 56회 방송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존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존노경 복세편살 6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는데요.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특히 6월 1일부터 복세편살 가격이 인상되어서 이번 달에 구입하시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세편살 구입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복세편살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무릎담요를 비롯해서 11종의 굿주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명웅의 굿주를 선물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